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혼란함에 빠뜨리는 그런 사연들 두 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시누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어라? 이건 또 뭐야? 저 새끼 저거 예전에 내 동생 임신시키고 잠숫한 그 양아치네? 야 그래 니가 저 죽으려고 여기 기어들어온 거지?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댁 근처에서 살길 바라는 남자 제목 그대로 남자가 시댁 근처에서 살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결혼 1년차 부부입니다. 축하합니다. 남자는 애가 둘 있는 이혼남 출신이고 여자인 저는 초혼이에요. 아이들과 다같이 함께 살 집을 구하던 중이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의견 충돌로 큰 싸움을 하게 됐고 결국 지금은 각각 찢어져 따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저희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는 자기 본가에서 홀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과 사는 중이고 이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우리 결혼하면 낯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2년 정도만 우리 엄마 집 근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말이지 거기서 살자고? 이래요. 그리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 남자한테 아니 그게 뭔 소리냐.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근처에서는 절대 죽어도 못 산다 했었고 그거 다 합의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게달가 애들과 만나고 함께한 세월이 벌써 수년이다. 뭐가 새로워.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냥 그러지 말고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아보자. 이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엄마 집 근처에서 살잡니다. 2년 동안. 참고로 이 남자가 말하는 그 시댁 근처가 말이죠. 예전에 이혼을 한 즉 전처와 함께 살던 그 동네고요. 왜 이혼했는지 바로 알겠네요. 가까운 것도 그렇지만 나는 이 부분도 너무 싫거든. 그리고 호러머니를 늘 불쌍하고 안쓰러워하는 효자인 점도 저는 부담이 됩니다.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이번 달부터 권유를 하길래 제가 이 남자한테 검사 등등 여러 가지 협조를 좀 요구했는데 너 우리 엄마 집 근처에서 살 거 아니면 나 절대 안 할 거야. 죽어도 협조 안 할 거야. 그거 협조해달라고 할 거면 엄마 집 근처로 가자고. 이러는데 이제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요. 고구마 같은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냥 다 그만하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 남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전처 자식들이고 세 번째는 지 엄마고 그리고 넷째는 너 아니야. 없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초혼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서 시험관 하는 걸로 거래를 하는 미친 돌신이 어딨답니까? 100% 네 인생 조져요. 지금 애 없잖아? 지금 도망가야 돼요? 2번 약속도 안 지키는 저런 거지 양아치 같은 놈한테 협조 요청까지 해가며 시험관을 해서라도 반드시 애를 낳을 거라고. 네가 먼저 이렇게 환장질을 해야 되니까 애 둘낳고 온 반품 찌꺼레기 새끼가 저렇게 대는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니냐고. 저 남자 애 낳으면 온전히 내 남자가 될 것 같고 또 시가에서도 막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넌 물론 네 자식까지 반드시 천덕꾸러기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되될까요? 아니 그래 뭐 남자가 완전 재벌이라서 애라도 하나 낳아야 후처 자리나마 확실해지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전혀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저떤 거랑 애를 낳겠데 약을 안 먹었어요 아직? 제때 먹으란 말이야 제때! 2번 저능한 남이새가 응당받아야 할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 뭐 안 그래요? 3번 야 애 둘 딸린 이혼 남의 호러머니 애틋한 효자가 감히 초혼인 여자를 상대로 갑 중에 갑이 된 이유 이건 뭘까? 대체 뭘까? 나 진짜 궁금하다. 뭐야? 대댓글 돈이 겁나게 많나? 아니면 막 어 막 아리우람하고 그런가? 2번 나도 궁금하다. 여자집에서 귀싸대기를 올리고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조건인데 이건 뭐 전처 자식도 둘이나 대신 키워줘. 또 시험관까지 해서 애를 갖는 부분에서도 엄청난 갑질을 보이고 저기였으니 님 어디 뭐 팔다리 하나 없어요? 그런거에요? 4번 아니 이해가 안되네. 도대체 어디가 부족해서 이러고 사는거에요? 왜 하필이면 저런 놈이랑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딴 그지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거냐고 지가 왕비처럼 떠받들어 모셔도 시호찬을 판국에 시댁 근처에 살면 시험관에 협조를 하겠다고? 야 별 그지같은 인간을 다 보겠네. 지금이 기회야. 도망이나 가요. 5번 님 뭐에요? 저 남자 애새끼나 낳으려고 태어난 인생입니까? 6번 전처 소생 아이들을 대신 키워줄 부모이자 살림까지 다 해주는 종년 거기다 심호 봉양할 한여에다가 번식까지 해줄 시바지라니 이게 딱 너죠. 말세다 말세. 7번 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엄청 뚱뚱하고 못생겼죠? 그래서 멀쩡한 청각은 죽어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애 둘 딸린 이혼남이 또 님같은 여자로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한 거고 또 지금은 헤어지지도 못하는 거죠. 맞죠? 헤어지면 왜? 남자 못 만나고 언제 시집갈지 모르니까. 8번 내 생각인데 시험관은 쓰니 머리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저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인 건가? 9번 이걸 싫어해가 400개 넘어가는데 좋아요 딱 한개 달려있다. 설마 이거 쓰니가 누른 건 아니죠? 지금도 가보시면 좋아요 딱 한개 있습니다. 10번 야 똥통 불지옥에서 나올 생각은 안하고 협조이랄지? 후기 써주신 댓글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본인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큰 애정을 아끼지 않고 뼈 있는 조언들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짜 눈앞에 벼락이 번쩍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 새끼는 그냥 이참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남은 제 인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 멍청한 년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신우일을 위해 제 친동생의 치부를 밝히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라도 제 주변 사람이 보고 신상이라도 까발려질까 싶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제 개인 가정사가 되게 복잡하고 안좋아요. 이거를 알면 그 누구라도 큰 부담을 느낄 정도죠. 결혼 못시킨다 이런거요. 그러나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이는 이런 제 성장 배경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정말 너무나 잘해주셔서 친자식처럼 또 친자매처럼요. 저한테 있어서 시부모님은 곧 진짜 부모님이고 신우일 역시 제 친동생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신우일과 결혼을 하겠다며 어떤 남자를 시댁에 데려왔는데 제가 봤거든요. 같이 바로 알겠더라고요. 과거 제 친동생과 교제를 했던 그놈인 거예요. 제 동생이 임신을 하니까 바로 잠수 타고 도망간 새끼입니다. 그때 애들이 20대 초반이라 나이가 어린건 맞지만 그래도 용서는 안되죠. 잠수라니. 당시 제 동생은 아이를 낳을거라 했는데 남자한테 연락이 끊기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유선을 했어요. 그 이후 남자는 생각도 안난다며 벌써 10년 가까이 죽어라 돈만 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자는 제가 동생의 언니라는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거 저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만 저는 그 사건 이후 사진을 되게 많이 봤었고 원한을 품어서 그런건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렇겠죠.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시노이가 저런 놈이랑 결혼하는걸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본인 치부가 드러나도 상관없대요. 오히려 그 새끼가 좋은 집안 사위되는게 더 싫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 제 친동생 치부를 밝히는게 과연 맞는걸까 싶어서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제발 조언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니 동생이 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망설이는거야. 그럼 나 그 새끼랑 가족돼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에요 지금. 2번 아니 쓴이 동생은 그저 혼자 임신을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치부라는 겁니까? 물론 시부모님들 성향에 따라 좀 갈리긴 하겠지만 막 되게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혼전 임신했던 사돈 처녀보다는 혼전 임신한 여친을 두고 잠수타고 도망간 예비사위 아니지 그 양아치를 백배 천배는 더 혐오할 것 같은데요. 3번 말 안하면 어쩔건데 그렇다고 이게 뭐 비밀유지가 될 것 같냐? 그러다 나중에 들키면 왜 알고도 말 안했냐고 100% 너만 죽이려면 되는거에요. 4번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니 동생이 그런 놈이랑 결혼한다 그러고 시누이가 과거에 당한 사람이라면 또 시누이가 그걸 비밀로 했네? 너 나중에 그 들키고 나서 그 시누이 원망 안 할 자신 있어요? 5번 동생때문이 아니라 본인 체면 때문에 그런거네요. 그런데도 진짜 가족 일할지 하시는 겁니까? 가정스럽게? 6번 아니 그게 어째서 동생의 치부가 되는 겁니까? 여자랑 지새끼 버리고 잠수탄 양아치의 치부 아닌가요? 7번 이건 동생의 치부가 아니라 본인의 치부가 될까 싶다 이거죠? 뭐 전 그러면 동생 말고 뭐 쓴이 친구 혹은 지인이 겪은 일이다 라고 하세요. 흘려버려 8번 아니 이건 안돼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결국 남인거라구요. 차라리 그 남자를 쓴이가 따로 불러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야 내가 네 과거 확 불어버리기 전에 네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라 이렇게 협박을 하라구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도 결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런 놈이 그냥 좋게 헤어지겠어요? 또 어차피 이게 아니라도 그냥 다 밝혀지게 돼 있어. 세상의 비밀이 어딨어. 2번 뭐? 저 남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라고? 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니? 현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3번 그러다가 시누이 구하려다 잘못되면 그 놈한테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이딴 조언하지 마세요. 4번 아니 미친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는거요? 야 세상을 전혀 모르면 함부로 조언같은 것도 하지마! 일단 뭐 첫번째 사연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신차리겠다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거고 두번째 뭐 이게 뭐 옳다 나쁘다 정해진건 없겠지만 저라면은 그냥 막 하겠습니다. 뭐 비난 받을 수도 있고 원망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거 감수하고 왜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분들이고 내 가족같은 사람이라면 지켜야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